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은행을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의 선의를 믿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북한 체제 하에서 외교관을 지낸 태영호 의원조차도 6월 15일 날 북한이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잘못된 판단임이 밝혀지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을 뿐입니다. 어쩌면 대북관계를 대하는 사람들은 내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갖고 대북정책을 대하면 오히려 기대하는 성과를 더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런 가정은 번번이 북한에 관한 실패라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 손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역사가 수없이 증명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의 움직임 그 의미입니다.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는 김여정의 위협이 있고 난 다음 이틀 만에 약 180억이 투입된 연락사무소 건물은 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만 무너진들에는 단 3초가 걸렸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북한과 매전 어떤 종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단검지법을 만들어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북한이 순순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그것도 극렬한 전체주의자들은 양보하면 양보 받은 만큼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고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서 어떤 양보를 줘서 달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조급한 행동을 보이는 북한의 김시 일족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는 북한 권력 핵심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권력자는 아무리 피부치라 할지라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여정 후계체제를 결속시키는 움직임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서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태영호 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과 외곽단체 총참모보 등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엄련히 존재한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서둘러 후계구도를 완성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김정은의 신상에 변화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북한 제재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예상해왔던 대로 경제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한 고의 인사가 북한의 현재 사정을 두고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서 숨졌던 한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북한의 현재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17일 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북한 사정은 김정은이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의 생활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가질 정도로 나쁘다고 한다. 북한 수출은 대부분 틀어막은 대북 제재의 효과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북한의 생명줄인 대중교육이 90%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되면 장마당이 존립하기 어렵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멀지 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도발 실리즈로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뒤에 문재인과 트럼프에게 극적 반전을 타진할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외환 보유구 추정치를 근거로 북한의 경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련 교수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이렇게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구 감소를 막으려면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충격을 가져옵니다. 중국의 소비자의 수입을 줄이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수입을 계속하는데 외환 보유구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윌리엄 블라운 조지 타운드 교수는 1월 10일 날 VOA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올해 북한이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북한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는 길은 꼼수를 버리고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더 강하게 북한의 돈줄을 쬐는데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줄을 쬐 때 그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돈줄을 쬐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진행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6일 날 심하게 조작되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고 암행 의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빼박 증거에도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입니다.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미 끝났고 마무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들은 수십 년간 한시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었고 성리의 자신감으로 더욱더 거침없이 밀어붙일 것이고 5천만의 그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그들에겐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전곡을 찌릅니다.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몇 개를 강제로 야당 의원들에게 배치하고 야당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야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못다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 이야기처럼 2020년 대선 해볼 만하다나 그런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야당에게 누가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봅니까?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던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묻겠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앞으로 더 밀리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정선거가 맹악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저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암행의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을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 시야와 관점과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